아, 제롱이 어디 갔나 한참 찾았네. 아, 제롱이 어디 갔나 한참 찾았네. 밥 썰어먹어. 소금하고 후추로 찾아볼게. 알았어. 왜, 네가 먹을 게 없었어? 그래도 콩고무리라도 떨어질까 봐 가서 기다렸어? 응. 잘했어. 그런 노력과 의지가 중요한 거야. 그렇게 매사에 진심으로 하면 진짜 콩고무리도 떨어지지. 그렇지요. 아이고, 귀여워라. 어떡해, 우리 애기는 나를 갈수록 애기 같아. 벤자민 버튼에 시간이 거꾸로 갔나 가? 아니다, 시간이 멈췄다. 왜 먼저 먹어야나. 알았어. 고맙습니다.